한국의 전통문화는 해가 갈수록 해외에서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K-POP과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 시작한 한국에 관한 관심이 이제는 한국의 전통문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해외 각지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초청 요청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군악대들이 모여 그들의 실력과 문화를 자랑하는 세계 3대 군악대의 특제인 버지니아 탁투. 이곳에서도 역시 한국의 멋진 문화가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군악대 공연만을 보여주며 관객들로 하여금 수면제 역할만을 하였는데 화려한 전통 한복을 입은 군악대와 취타대가 등장하는 순간 독특한 악기 소리에 관객들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또한 세계에서 최고의 성악과를 보유한 한국답게 노래를 부르는 군인들의 목소리도 감미로웠습니다. 비슷한 군복만을 계속해서 모든 관객들은 눈앞에서 사물놀이와 태권도 그리고 한국의 전통 가락이 나오자 잠에서 깬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가에 웃음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락이~? 아멘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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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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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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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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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